이 친구들이 올라가니까 170 몇 프로에요? 140%에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얘기했고 순식간에 200%, 100%, 300% 짜리가 나오니까 말씀드렸고 오늘 아까 제가 녹화하기 전에 잠깐 슈퍼김의 김종환님 라이브가 올라와 있길래 저분 무슨 말씀을 하나 한번 살짝 들어봤는데 한 5분, 10분 봤거든요 초반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린 뉴딜 에너지는 테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은 이미 갖고 계신 분의 홀딩의 영역이지 테마 지금 들어가는 거 안 된다고 하셨고요 저는 듀산 퓨어셀 수소가 상가를 쳐버렸지 모양 3일 목요일날 요날 파란 날 저 내일 추가 스탁론 질러서 살 거예요 바로 질렀죠 사고 올라가는 중 저는 내일 CS 베어링 살래요 그리고 금요일날 바로 다음날 샀고요 선포한대로 들어갔고 오늘이 되었죠 김종환님은 완전히 틀리고 What up y'all? rbq입니다 근데 전체 세네더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또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다 대출 받고 그것을 빌미로 제가 경험상 컨트롤 가능한 스톡론까지 비중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 추가 추가로 얹어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오늘은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장 마감 이후고요 간단하게 시황 먼저 보시면 코스피 보압권에서 시작해서 쭉 올려주고 호로로로 옆으로 상승했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이게 진짜 흔들렸다 갔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보게 지금은 강세장일세 나는 나의 포지션을 잃고 싶지 않다네 패트리지 영감이 말했던 격언 흔들리는 것은 깃발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다 코스탁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나서 비가 와서 그런지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더 낮은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바닥에 내렸다가 쭉 올리면서 얘는 좀 더 센 것 같아요 1.48% 올라가고 여전히 제가 어제 그제 그리고 주말에 보아하니까 코스피는 여기서 길길댈 때 8월 말에 이미 더 크게 올라와주고 전고점을 코스피 상대적으로 뚫었고 금요일장도 더 셌고 바닥에서 올려주는 것도 오늘도 역시나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일휘일비 주휘주비는 하지 않고 월휘월비가 가끔 최소 정도인데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다 왜? 여전히 강세장일세 목적지는 여기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한 바퀴 돌던 뒤로 가다가 밑으로 가든 안전박 꽉 잡아야지 목적지에 도착한다 중간에 무섭다고 뛰어내리면 바이바이 사연하라 짜이첸 아리우스 자 오늘 장중에 특징 중에 하나 제가 9월 3일 목요일날 영상에서 어? 저는 이거 살 거다 근데 단지 이거는 약간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테마 관련되는 것은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고 절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중이 더 드러나서 추가 스탁론을 더 받아서 보너스의 의미로 약간의 테마성이 있는 그리고 장이 너무 좋은 때이기 때문에 들어갈 거다 라고 했던 5G와 수소 풍력 중에 일단은 5G와 풍력을 바로 다음날 금요일날 추가 스탁론 그냥 뭐 국산 중형차 정도 받아서 실전으로 들어갔죠 선포하고 바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오늘은 올라올 영상이지만 5G 풍력 그리고 수소차 엄청 올랐죠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거 RFHIC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샀던 것 올랐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5G라도 KMW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졌고 지금 전 저점을 전 고점을 뚫고 있는 중이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놈의 차트쟁이야 가 아니고 심리라 그랬죠 제가 같은 차트를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어떤 기법이 아닌 것은 가격과 심리만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칭 가치투자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차트를 안 본다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럼 차트 아예 보지 말아야죠 그냥 가격만 봐야지 이게 전에 어땠고 이후에 어쩔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사람 없죠 마음에 들어온다 차트라는 것이 가격 가치투자자에게도 차트는 심리적 영향을 준다 이 세상에 주식하는 사람 중에 가장 차트를 보지 않아야 되는 진정한 가치투자자 자들조차도 차트를 보면서 마음에 새긴다 뚫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KINX도 제가 저번주에 말한 것처럼 5G 중에 먼저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INX나 KMW보다는 RFHIC가 더 갈 거다 이번 달 말한 겁니다 오늘이 아니고 물론 어쩌다가 오늘 좀 더 셌지만 그거는 전혀 우연인 것이고요 얘는 먼저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한참 쉬었잖아요 이번 달에 끝나고 만약에 5G가 가했다면 적어도 초반에는 RFHIC가 먼저 뚫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또 오늘 뚫어버렸냐 난 진짜 이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소 단타가 6개월에서 1년이고 짧으면 길면은 2년 반 맥시멈 3년 정도까지 갖고 있는데 당연히 주희주비 월희월비는 맞추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1,2,1비 따위는 정말 정말 관심도 없는데 자꾸 이런 디테일한 작은 것까지 95% 이상 맞는 이유는 제가 말했죠 지금은 대세 강세장이고 초대세 강세장 저는 초대세 강세장에 포커스를 맞춰있기 때문에 저는 51% 반보다 조금만 더 맞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로 자꾸 95% 이상 맞는 것은 대세 강세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디테일을 맞았죠 저 짱이에요 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연인데 그 우연조차 자꾸 도와주는 이유는 가장 큰 프레임인 대세 강세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하시는 분 주식하신다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수익을 낼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상승장에 아무데나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대충 먹어도 단타 먹죠 그러나 진짜 인생에 한 번 오는 대세 상승장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선 이걸 다 벌고 다 먹기 위해선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꾸준히 깔고 앉아 있어야 한다 자 RFHIC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바로 뚫어버렸고요 제가 3일 목요일날 요날 파란 날 저 내일 추가 스탁론 질러서 살 거예요 바로 질렀죠 사고 올라가는 중 우연입니다 저는 충분히 내려갈 거 예상하고 마이너스 50% 찍고 가는 게 목표였는데 나는 여기까지 한 3만원 싼아유답게 3만원까지 찍고 파란색 딱 마이너스 50% 하고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연히 이런 맞추고 싶지 않은 디테일까지 맞았다는 거 왜? 아까 말씀드렸처럼 지금은 대세 강세장이기 때문에 모르죠 또 내려갔다 갈지 올라갔다 갈지 몰라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중에서는 제가 가장 그나마 그 당시 괜찮다고 생각했던 풍력 중에 하나 CS 윈드 이 친구들은 아까 KIMNX나 KMW처럼 예이 가는 척 내려갔죠 이미 올라가는 중이니까 흔들 겁니다 포로로로로로로로로 하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CS 페어링 사이즈 작고 코스닥에 있는 CS 페어링은 5% 5.8%의 수익을 냈고요 이 친구도 복귀를 해드리자면 제가 요날 어? 저는 테마주 따윈 하지 않지만 지금 장이 워낙 좋고 보너스 정도로 작은 비중으로 조금 들어가자면 저는 내일 CS 페어링 살래요 그리고 금요일날 바로 다음날 샀고요 선포한 대로 들어갔고 오늘이 되었죠 몰라요 또 내려갔다 갈지 제 목표는 15,000원쯤 찍고 가는 거라니까요 자꾸 제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진심으로 원해야 됩니다 왜? 결국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투자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오늘은 인기 검색 종목 상위까지 오른 듀산 퓨어셀 수소가 상가를 쳐버렸지 뭐 얌 물론 저는 수소차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뚫었네요 물론 일봉 주봉을 갖고 제가 사고 팔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라면은 혹은 제 지인들에게 물론 테마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업종 분산 그리고 종목 분산 여유 자금을 항상 기본으로 원칙 하에 저는 주봉 보고 끝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면은 오늘 들어가고 난 눌리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면 제 지인들에게 말할 땐 근데 저는 추가 스탁도는 굳이 여기까지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 에에 너 수소차는 세모라며 틀렸네 아니요 자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까 제가 녹화하기 전에 잠깐 슈퍼김의 김종환님 라이브가 올라와 있길래 저분 무슨 말씀을 하나 한번 살짝 들어봤는데 한 5분 10분 봤거든요 초반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린 뉴딜 에너지는 테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은 이미 갖고 계신 분의 홀딩의 영역이지 테마 지금 들어가는 거 안 된다고 하셨고요 저는 풍력이 제일 좋고 제 생각에 수소 세모 태양광 별로예요 설거지 같아요 라고 했죠 또 어떤 분은 어떤 프로나 고수분들은 그린 테마주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동글동글 동글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오늘 태양광도 같죠 그러면 김종환님은 완전히 틀리고 저는 반만 맞고 이분은 완전히 맞은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했잖아요 각자의 기준과 철학이 다르다고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사과밭 배농사 벼농사를 하는 스타일이고 예를 들면 김종환님은 표현으로 인하면 밀농사 버섯농사 인삼농사 하는 분이고 이분은 고구마 감자 딸기를 중점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자기 철학과 기준이 없이 사과농사 잘 된다더라 사과농사 갔다가 사과농사 잠깐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일 태풍 온데 밀농사 갔다 밀농사 갔다가 고구마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프로나 고수나 개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장이 워낙 좋고 보너스의 의미로 아주 작은 비중으로 어이구 텃밭이 좀 생겼으니까 나도 옆에 분이 하는 고구마 감자 딸기 중에 아이고 고구마 좀 좋아 보이네 고구마 조금 심어볼까 요 정도 한 거고 나는 텃밭은 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예를 들면 슈퍼개미 김정환님 같은 분은 텃밭을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슈퍼개미 안 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밀농사 뭐야 이거 버터였나 버터는 키울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버섯과 인삼을 열심히 중점주로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각자의 운용자금과 비중에 따라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하지 않는 농사를 짓는다고 이 사람 고구마 이 사람 고구마 이 사람 바보예요 이 사람 어색해 버섯을 이 사람 버섯 바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 거죠 제가 보너스로 작은 비중으로 중형차 정도의 작은 비중으로 들어갔던 고구마 심고 감자 조금 근데 오늘 딸기가 잘 돼 태양광이 잘 돼 감자가 내가 세버렸을 때 감자가 더 잘 돼 고구마는 조금 밖에 안 돼 상대적으로 그게 뭐 보너스라니까 전체 그림과 프레임과 말의 흐름과 본질을 파악하시고 드셔야지 또 생각이 나는데 어제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선동당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분처럼 한기 두개 편집적인 영상을 보고서는 자기의 기준과 프레임을 갖고 자기의 얘기를 쭈르륵 필력하시는 거는 본질과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거다 물론 제가 오늘 또 보면 생각되는 거는 제가 예능적인 감을 조금 제가 유튜브 주식란에서는 유익과 유쾌가 목적인데 유익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짜 와 좋다 잘한다 배울 게 있다 힌트가 있다 라는 유익과 그리고 유쾌 그러면서 지루하는 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리고 뭐 그런 양복 입고 그렇게 멋있게 떠들어주시는 멋진 경력가 싣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진지함이 어울리나요 내용은 굉장히 진지하지 제 말은 양복 입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유쾌한 예능감을 살짝 가미해서 얘기하느라고 약간은 이분이 말한 것처럼 저도 모르게 비꼬는 듯한 말투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특정한 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게 저와 의견이 다르거나 틀렸을지언정 뭐 그게 뭐라고 뭐 주식 의견 틀리고 뭐 돈 벌고 말고 그게 뭐라고 제가 또 너무 의견이 다르거나 혹은 절대적인 잣대에서 틀렸을지언정 굳이 막 일일이 조목조목 따질 그런 대단한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이게 뭐 주식 뭐 음악 뭐 그냥 뭐 돈 좀 벌면 어떻고 안 벌면 어떻고 뭐 주식 뭐 음악 음악 뭐 다 취향인데 음식도 마찬가지 고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고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일일이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중요한가 다만 들을기 있고 볼기 있는 안목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 선택하시고 책임지시고 수익을 얻어도 여러분의 안목과 선택 덕분입니다 자 오늘 제 비중 중에서는 현재 제약바이오는 오르는거 내리는거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뭐 3% 오르고 4% 내리고 5% 오르고 이런게 있는데 뭐 특별한게 아니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기간조정 살짝 하고 있는 느낌이구요 ETF는 뭐 꾸준히 같이 당연히 오르는거구요 아 그인 말씀 해드렸구나 일단 그전에 보너스로 들어간 오지 오지 오지죠 그린유딜 중에 특히 풍력은 올라가고 있는 중 제가 요기 보초병으로 그리고 예전에 7월과 8월 방송에서 말씀드린 보너스 추가 스탁론 받을때마다 보너스로 그리고 보초병식으로 들어갔던 것 중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건설 중에는 데린비엔코 아 그리고 SK바이오랜드 여전히 보여주기죠 한주도 팔지 않고 근데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고 보너스 아직 보유한지 한달 두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별로 이슈될게 없어서 이야기를 안했어요 왜 제약바이오 난 세달동안 가만있었으니까 왔다갔다 하고 내려갈 때 아무 얘기 안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올라가니까 170 몇 프로에요 140%에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얘기했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고 나니까 상승의 90%는 보유기간에 5% 미만의 날에 다 일어난다 순식간에 200% 100% 300% 짜리가 나오니까 말씀드렸고 이 친구들 아직 보유한지 한두달밖에 안됐으니까 SK바이오랜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여기 있구나 대림비행고 등등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로 일주일 매매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다시 사고 팔아야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구요 제가 갖고 있는 4개 종목 중에 한 계좌 정도는 왜 나중에 계좌로 어차피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릴 때 여기서 산 기준의 평당가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80%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요 다시 여기서 사고 팔면 0% 100% 올랐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조차 주작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구요 자 4개의 계좌 중에 유튜브용으로 보여드릴 한 개의 계좌만 그냥 오늘 다시 사고 팔려고 했는데 대림비행고와 SK바이오랜드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안 했어요 조만간 거래량이 좀 있는 날 좀 많이 흔들리는 날에 사고 팔아서 평당가를 낮은 것처럼 보일거에요 사실은 마이너스 한 1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구요 나중에 유튜브 썸네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조차 여러분에게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의 일지 매매 기록이기 때문에 난중일기처럼 그냥 저의 기록이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다시 사고 팔았다 그리고 둘째 이유 다시 사고 판 이유 마이너스 10%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랑 이거는 항상 실행하는 건 아닌데 보호합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랑 심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세금 아깝고 뭐 수수료 아깝고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작은 이자와 수수료 1,2%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제 목표는 항상 100%, 200%, 300%, 500%이기 때문에 이런 대세 강세장에서 그 0. 몇 프로 디테일한 건 모르겠지만 수수료나 세금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거나 단기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셔야겠죠 그 차이가 크니까 누적되면 근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한 번 샀다가 한 번 파는 게 끝이에요 뭐 한 번에 사지는 않지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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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하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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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하는 게 끝인데 결국 크게 보면 한 번 사고 한 번 파는 건데 중간에 유튜브용을 위해서 여기서 살았다 이쯤에 샀던 거 7월이었나 8월이었나 셀트리온 제약은 7월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 다시 사고 판다고 평당가 낮아 보이면 심리도 좋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할 때 보여드리기도 좋고 그런데 그놈의 셀트리온 참 진짜 누가 보고 있나 봐요 세력이 제가 거래량이 없어서 SK바이오랜드랑 대림비엔코는 오늘 안 사고 안 팔았는데 거래량이 좀 있길래 오늘 셀트리온 제약 사고 팔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사고 팔려고 하려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게 막 본의 아니게 단타가 됐는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자체가 보너스로 조금 들어간 거긴 하지만 얘도 비중이 거의 깡통 중형차나 풀옵션 중형차 정도 되는데 그래도 기분이 조금이라도 쌀 때 팔아서 아무리 당장 사고 파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비쌀 때 아니 조금이라도 반대로 말했습니다 비쌀 때 사서 조금이라도 쌀 때 팔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니까 얘가 아니 진짜 내가 내 마인드를 잃고 있나? 내가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사고 팔려고 같은 가격에 하는 거 어떻게 알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단타의 기분을 좀 느꼈는데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팔아야지 제가 말했던 칠면조 12마리의 기분을 오랜만에 느꼈는데 이것이 여러분 단타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몸소 보여드렸는데 아니 계속 내려가 아 좀 더 쌀 때 팔까? 좀 더 쌀 때 팔까? 반대로 말하면 칠면조 11마리 칠면조 12마리가 들어갔는데 12마리 지금 땡길까? 지금 땡겨서 12마리를 나도 잡을까? 그때 칠면조 이야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바구니를 세워놓고 막대기를 세워놓고 큰 바구니 줄을 묶어서 저는 옆에 뒤에 나뭇이 숨어있죠 칠면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칠면조 5마리가 목표였는데 그래서 칠면조가 12마리가 되는 거야 땡겨? 땡겨? 땡기려고 왔는데 매도를 걸어놓으니까 아니 나가네 칠면조가 나가요 막 11마리 10마리 아씨 잠깐만 조금 자식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단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매도를 반대로 여기서 하고 매수를 하려니까 얘 계속 올라가 아니 자꾸 날아가 칠면조가 그래서 그냥 땡겼죠 에이 5마리 내 원래 목표는 5마리였잖아 내 오늘 사고 팔려고 했던 목표는 그냥 유튜브용을 위해서 하나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10%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는 거 보압권으로 만들기 위한 건데 너의 목표를 잊지 말자 RPQ 해서 땡겨서 칠면조 5마리만 탁 잡았죠 여기서 다시 샀어요 여기서 팔아서 비싸게 샀어요 다행히 더 비싸게 끝났지만 플러스로 끝났지만 오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보압 이나면 한 마이너스 1, 2%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단타의 기분을 느끼면서 역시 여러분 내가 맞았다 내 기준과 철학이 제가 단타를 하려고 사급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스켈핑이나 단타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제 지인과 친동생 가족들에게 꼭 추천드린 이유 특히 지금과 같은 대세 강세장선 여러분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꿈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가끔 우연히 한두 번 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로또도 1등은 매주 나온다 바카라도 잭팟은 매일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운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제가 8월 말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8월 마지막 영상이었나 상대적으로 쉬었던 제약바이오 중에 상대적으로 쉬었던 친구들이 뭐 크고 작고 상관없이 시총 사이즈별로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더 갈 거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라고 했고 오늘 맞았죠 가 아닙니다 이번 달 끝나봐야 알죠 그 이번 달이란 것도 저는 보지 않는 월히월비의 영역이고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영역이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공유해도 어차피 들을 수 있는 분 굉장히 적은 수만 들으니까 꼭 많이 공유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힘내고 자주 업로드하죠 여러분 peace out